아,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사 선배님들을 주축으로 한 나이트메어 시네마입니다 저희는 이제 드림시언트 곡들을 하는데요 딱히 소개하기는 좀 무섭습니다 그냥 어떻게 할까요? 상수형 어디세요? 상수형 저기 숨어 계시다 그냥 시작하세요 그냥 당신의 캐릭터를 선택하십시오 아니 선택하십시오 아니 선택하십시오 따구리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합니다 드럼의 장시완 선택하십시오 정 세계 정 세계 정 세계 정 세계 정 세계 정 세계 정 곰과 2학년 이상균입니다 3점 어디 가셨어요? 이상균요? 네, 저희 소개 좀 끝나고